정규 앨범 준비부터 시작해서 정규 앨범 오늘 가사 띵, 그 리릭스 보면 다 전곡, 전곡에 이제 민기랑 제 이름 있잖아요 썬라이즈 작업도 열심히 했고 그리고 지금 약간 저 지금 약간 그거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잘했다고 해달라고 난 봐봐, 봐봐 그거 썬라이즈도 했고 나 전곡 작사했지? 봐봐 그리고 또 그 뭐냐, KCON 이거, 열심히 준비해서 비트랑 다 작업했고 그리고 또 그 스쿨로드 스쿨로드 내가 그걸 네 개나 만들었어 그렇지 그 메인 17초 차례 하나랑 징글 네 개 만들었어 그 앞에 그 봉빵빵빵 하는 것도 만들고 다 만들었는데 네 개나 만들었어 그래서 난 지금 열심히 일한 것들이 올해 결심, 이번 달 결심을 받고 있어 너무 행복해